xsfm입니다. p o d e r a 피부 자연에서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매장과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친구 집에서 문을 못 열어서 가로수길을 헤매셨던 유영현 씨가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셨어요. 네.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요파 씨와 함께 해온 고시생이었던 유영현입니다. 큰 외숙모에게 볼다구를 내어주고 집 밖에 갇혀 가로수길에서 1박을 하며 맛집에서 칼국수를 사 먹었던 후진을 못하는 아버지를 둔 자입니다. 네. 아 많네요. 네. 자주 만난 분이에요. 사연을 보내지 않는 사이 저는 고시생 생활을 그만두고 공부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아. 한심합니다. 어릴 때는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부끄럽게 음악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구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지금 누가 제 옆에 와서 공부한다 이런 얘기하면 일하기 싫구만. 되갚아줍니다. 네. 필수죠. 그러다 어찌저찌 그 잡에서 짤려 새로운 잡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고시생이 되기 이전에는 전업 학원 강사였는데 그 생활이 싫어서 고시생이 되고 공부노동자가 되었건만. 공부노동을 하면서 사이드잡으로 하기에 또 그만한 것이 없고 거기가 아니면 저를 원하는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흔히 하는 말로 하던 가락이라고 합니다. 학원가에는 이런 하던 가락을 못 치워서 계속 붙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직업들보다 폐기가 좋고요. 이제는 반업 강사 자리를 찾아 문을 두드리고 다닙니다. 사실 제가 전업 강사하던 시절에 경력이 좋아서 제가 문을 두드리는 건 아니고 이력서를 올려두면 강의 제안이 쏠쏠히 오긴 합니다. 어느 날 또 강의를 제안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뚜렷한 근무 조건을 제시하진 않으면서 일단 면접을 보러 오라고만 하길래. 와 저는 저 어렸을 때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도 그런가 봐요. 제가 한참 첫 취업할 때는 그랬죠. 15년이요? 학원 강사로서 15년 전인가? 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1집 내기도 한참 전이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음악을 하면서 퍼져 있으려면 그거 말고는 마약을 파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팔기도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거든요. 요즘보다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크게 구미가 당기지 않아 여러 제안이 오므로 선별적으로 면접을 보아야 하는 상황인데 헛걸음을 하고 싶지 않으니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래야죠. 원래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 이러고 있죠. 그러자 그쪽에서는 자기는 부원장이라며 유선상으로 이런저런 조건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원하는 조건을 말하면 원장님께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급여를 말하라길래 제 기준을 말씀드리니 원장은 물어본 후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유선상으로 급여 조건을 확답 준 적은 없지만 그 급여를 맞춰줄 테니 면접을 보러 오라고. 유선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었나 봐요. 뭘 한 걸까? 유선상으로는 통성명. 별자리 물어봤나? 달력에 대해서 아느냐? 기생충은 재밌었냐며. 달력 설명해주고. 윤달과 윤년은 다른 말이 다 이거다. 유선상이라는 말도 참 오래된 얘기죠. 유선상. 그러네.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네. 생각해 보니까. 안 된다기보다. 지금 유선은 그렇죠. 라인이 없잖아요 사실은. 모바일로 급여 조건을 확답 줬다. 제가 무선상으로는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유선상이라고 하면 지금 줄 전화 수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줄이 있어서 유선이라고 말해도 그쪽에 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무선 충전까지 하면 줄은 만나보지도 못합니다. 그 기계는 평생. 유선이요? 아이쿠. 상종몰탈 사람이라든지. 명절 연휴 중에 오라길래 그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저에게 분명 저의 주소지에서 올 거면 대중교통편이 여의치 않으니 차를 가지고 다녀야 할 텐데 차가 있냐고 해서 있다고 하고 차를 가져갔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알만한 직장인이네요. 주차장이지만 원칙적으로 주차도 불가능하고 유선상으로는 확답한 적은 없지만 맞춰줄 것이다. 네. 굉장히. 원장님이 아주 스핑크스 같은 존재예요.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주차는 할 수 없는 우리 학원에 오려면 질문하고. 탐 못하면 죽이고. 따름이 뭐 이렇게. 합격이네. 사실은 서울시장님이에요. 원장님이. 서울시 홍보 뭐냐. 홍보대사.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스마트워치를 산 것을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후회하고 있어요. 작품상 소식이 나오자마자 거의 마사지기처럼 진동이 울리고 있어요. 왜 본인이 지분이 있나요? 몰라요. 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뭐냐. 수사를 떨고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단톡방이라든지. 쓰잘데기 없진 않지. 매우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이지. 네. 우리 단톡방 참. 아이고. 내가 볼 때 봉준호 관련주의 몰트젤을 한 방이 있나 본데. 지금 우리 친구가 경쟁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걔 관두인데요. 얘기해도 되나요? 경쟁사라 그러면 워너브라더스지 뭐 알게 뭐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변을 몇 바퀴 뺑뺑 돌아 겨우 인근에 주차를 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럼 이때 사실 약속을 지키고 간 거지. 이쯤부터면 마음 떠났죠. 주차비가 깎여나가면 급여가 깎여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원에 들어서자 명절인데도 강사와 수강생들이 바글바글 했고 저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좀 앉아 있으니 통화를 했던 그 부원장이 왔고 저에게 이런저런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또 라떼를 꺼내보겠습니다. 가자마자 서류들을 너무 많이 들이미는 곳은 가면 안 됩니다. 오는 대로 채용받아주는 거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문턱이 너무 낮으면 나도 안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서류를 많이 들민다는 것이 왜 입사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봐요. 그냥 면접이면 다행입니다. 보통 이런 면접 상황에서 강사에게 내미는 건 학원 시간표거나 학원 홍보자료인 경우가 많은데 제가 건네받은 건 입사 응시 원서와 문제 프린트였습니다. 여기서 문제 프린트라는 건 아마 수업용을 뜻하는 것일 텐데요. 입사 응시 원서라고 적혀 있는 걸 대충 훑어보니 성별, 종교, 결혼 여부, 연애 여부, 출산 계획을 묻고 있었습니다. 벌써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우리 회사에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금 몇 번을 내주는 거죠? 안물 안 될 거 리스트를 읽은 게 아니고 지금 쓰라는 리스트를 읽은 거죠? 사실은 실수로 밝히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시노동청에서 준 이것만은 묻지 마세요. 전단지 이런 거 공문 이런 거 잘못 준 거 아니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믿어 써 있고 잘못 이해해서 요즘은 이런 걸 꼬치꼬치 캐물어야 되나 봐? 이러면서 아니면 내가 오자마자 지금 누군가의 면접을 봐줘야 되나? 이런 착각이 들 수 있죠. 이런 것을 묻지 말아라. 그것만으로도 적잖이 당황했는데 다음 질문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과로 열고 여자친구는 몇 명? 이 질문은 무슨 의미인가? 를 생각하다가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른 생각은 그러니까 유무 여부도 아니고 몇 명인 거죠. 지금 일단 인생에서 친구로 여기는 자가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인지를 묻는 거구나 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성별이 있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일단 이거를 뭐지? 하면서 나름의 해석을 하는 순간 함몰돼 있죠. 우리가 대답할 필요 없는 질문인데 고민이랍니다. 좋은 대답에 대해서. 아 나 걔랑 안 친합니다. 걔는 내가 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새끼 잘 있나? 경중을 따집니다. 아 내 마음속에서만큼 베프인데 그때 돈을 안 갚는 바람에 술이 웬수야 블랙홀에 빠져든 거죠. 강원랜드를 데려가서 그렇지 좋은 친구였는데 그래서 남둘, 여둘 이렇게 적으려다 생각해보니 그래서 남자둘, 여자둘 이렇게 적으려다가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잠깐 고민하다가 아 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 괄호 열고 여자친구라고 적힌 걸 보니 애인이 몇 명인가를 묻는 건가? 아니 그런데 애인이 두 명 이상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고 그걸 그렇다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사람이 있나? 난 애인도 없는데 제로라고 적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보통 한국 문서에서 많이 쓰는 삭선 표시 있죠? 이상한 X자 그거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앞뒤 다른 질문들의 맥락을 보고서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이제까지 사귄 남자친구 괄호 열고 여자친구 괄호 닫고의 수를 묻는 질문이구나 어? 전혀 예상 못했네요. 그건 또 직장 처음 나가는 와중에 자랑합니까? 아니지. 이런 질문도 무의미합니다. 이거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돈 안 줍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거 뭐 면파라치 이런 거 없어요? 와 이거 5만 원씩만 줘도 다 근절된다 이런 거 이제까지 사귄 애인의 수를 묻는 질문이구나 하면서 부원장에게 그 수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함몰되면 괴를 애인으로 봐야 돼? 이러면서 그쵸 5명 아니야 걔는 4명으로 적자 그러면서 또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야 부모님한테 인사까지는 했는데 그래도 아 그럼 또 추억의 이 떠올리고 그래도 코는 잘생겼었는데 피식 웃으면 난 왜 그런 타입이 좋았을까 아유 강촌 거기 정신 차려보니 입사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영화 보러 갔잖아요. 남산의 부장대를 봤다. 근데 그 상영관이 되게 자리가 빨리 차고 인기 있는 상영관이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분위기라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저희가 표를 샀을 때쯤 되니까 이제 좀 다 찾더라고요. 빈 백이 있고 캠핑장 분위기를 내게 해주는 천장의 별 같은 거 그래픽도 있고 그런데 저희 옆자리를 보니까 누가 막 뽀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라는 말은 왜 붙여? 타인이 뽀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과 난 안 했거든.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지금 어떻게 하지? 목이 잘 안 돌아가요? 아니 자빠지기 십상해요. 빈 백이고 이래가지고 아 빈 백이래서 되게 아슬아슬하고 자세히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제 옛날 애인을 생각하면 뭐 그런 데서 뽀뽀를 했지 소리를 앞에 놓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회상해졌는 표정 하고 있으면 탈락! 갑자기 부원 잡아서 사실 스피드 퀴즈야? 땡! 우리 학원에서는 당신처럼 난잡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원래 이런 건 클리어하게 대답해야 된다. 당신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뭐 뭐냐 복잡한 관계의 증명이다. 우리는 과거가 깨끗한 사람을 원하지? 근데 정말 이게 이 원장 부원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일부는 농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걸 쳐묻는잖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부원장에게 그 서류를 다시 돌려주며 저는 이런 개인적 신상 정보를 원하는 분위기의 직장이라면 함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네.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물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모범 답안은 고용청에 신고를 해서 포상을 얻으시는 거지만 부원장은 무척 당황하며 이게 사실 저희가 프랜차이즈이다 보니 본사에서 예전에 내려온 양식이 있고 저희 지점과는 잘 맞지 않고 이 질문지가 예전 거라 업데이트가 안 됐고 이 질문지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긴 했지만 막상 일 시작하면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거 제가 외국에 그래요. 캐나다의 TMT 여러분 설명 좀 해주세요. 외국에도 말 이따위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따위로 하는 게 뭐냐면 실제 답을 하지 않는 실제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 긴 답변 있잖아요. 웅얼웅얼 하면서 길게 돌아가지고 자기 입장만 관철시키는 화법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거 제일 듣기 싫어요. 정확하게 질문을 다르게 해야 돼요. 사실은 부원장 너는? 부원장님 이제까지 사귄 남자친구 과로돌고 여자친구의 수는? 이러면 부원장님이 가만히 있고 또 저희 하고 가 이 새끼야 귀가 참 이뻤는데 떠올리고 그쪽은 또 우이동 경주 부곡 하와이 제가 생각할 때 교육부곡을 준비해라 라고 말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갑자기 들을 시키더라도 학원에서 쓰는 교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국어 강사인데 국어 과목인 경우 만나서 교재를 건네며 작품명 또는 단원명을 정해서 요구하든지 자신 있는 작품을 강의하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그 프린트는 문제들이 허접하게 짜깁기 된 프린트였습니다. 발문에 보기 A, B, C 라고 적혀있으면 실제 지문에 보기에는 A, B, C가 없고 ㄱ, ㄴ, ㄷ이 있거나 아,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거야말로 우락가에 하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아니면 아예 보기가 없거나 밑줄이 없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거야 문제를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있으니 그렇다 치고 문제를 보는데 문제에는 보기만 없는 게 아니라 해설지도 없고 답안지도 없고 그냥 저를 테스트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잘 들여다보니 수능 모의 기출 문제들이었는데 과로 그 학원에서 그런 복잡한 문항을 창작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과로 킬러 문항으로 악명이 높아 정답률 55%를 자랑하거나 문항 오류로 답업 승시비가 붙었던 더러운 과학 지문 중세 국어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건 뭐 저를 시험하겠다는 의도였겠지요 강사가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경력직 강사를 뽑는데 이렇게 대놓고 답 없는 문제를 주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어마어마하게 유능하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회사를 안 가봐서 제가 모르는 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경우들은 무능할수록 면접 시험에 허들이 좀 높지 않았나 약을 들고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그건 100문제 있으면 한 문제? 그렇게 하는데 이건 아니네요. 그래도 어쨌든 문제를 풀어서 시강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원장이 입사 응시 원서를 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이댑니다. 그래도 자사 양식이니 어느 정도까지만이라도 써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대충 쓰시고 원장님 앞에서 시강하시라고 이 뜻은 결국 저에게 살면서 몇 명의 이성친구를 사귀었는지를 꼭 드려야겠다는 얘기지요. 그때 제 기분과 감정 상태에는 사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던 것만 떠오르네요. 제가 시강을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원장님께서 굳이 귀한 시간 내셔서 제 시강을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은 젠더 감수성에도 어긋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같이 일할 생각이 없네요. 이렇게 말했더니 부원장이라는 사람은 통화했을 때 느끼기로 선생님이 참 쿨한 사람인 것 같아서 원래 유선상으로 급여 조건 말씀 안 드리는데도 오시라고 했다. 쿨한 분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하더군요. 네. 유영현 씨의 체온은 이 학원에서 올라갔죠. 원래 쿨한 사람일 수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쿨한 사람인 것 같았다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 대신 쿨한 사람이라는 말 쓰죠. 착한 사람. 요즘엔 다 다르게 쓸 수도 있겠군요. 내 호구? 쿨한데. 또등 따요? 그러네요. 쿨한 사람이라는 건 내 말 잘 들을 줄... 크게 따지지 않을 사람이었는데라는 말로 바뀌었을 테니까 또... 픽션 없을 줄 알았다. 또 바꾸면 호구처럼 보였는데라는 말로도 쓸 수 있겠네요.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줄 알았다. 네. 네. 비슷하네요. 사실 뭐 더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입장 없는 사람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못된 사람들은. 쿨한 분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제가 나가는 데 따라 나와서 엘리베이터 눌러주고 와주셔서 감사하다를 연발하던데 나 참 쿨하지 못해 미안해라도 불러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당황스러웠을 뿐 크게 화가 나지도 않았고 어떤 감정적 동요도 없었는데 집에 오는 길 운전을 하며 갑자기 화가 나서 아 나 원장 면상이라도 보고 올 걸 그랬나 시대착오적인 질문이라고 그 앞에 외치고 올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안승준 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나한테 하는 저지 때문에 온 세상에서 다 욕을 먹겠구나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잘 안 고쳐주게 돼요. 아 그럴 수 있죠. 내가 왜 공을 들여서 고쳐주나. 그렇죠. 가만 놔둬도 알아서 망할 것이다. 그렇죠. 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안 망하죠. 그럼 참 세상이랑 다양한 변수가 있구나 이런 걸 곱씹어보게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굳이 내 노력을 들어 저 사람을 고쳐줘? 너무 상대하기 싫어질 때가 있죠. 쉽게 말해서 지적을 한 것도 애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처럼 왜냐하면 수고스럽거든요. 좀 수고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죠. 집에 들어오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놈의 성격은 그 자리에선 세상 차분한 것처럼 있다가 돌아서면 곱씹을수록 화가 치미는 걸까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럼요. 참 제가 받았던 질문지는 여러 쪽이었는데 아 그래요? 사진 이런 건 좀 옆에 부원장이 있었다. 근데 부원장 캐릭터 참 뭐랄까 영화소에서 나온 거 있지 않나요? 계속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오고. 사실 알고 보면 원장님 없고. 스태포드 와이브즈처럼. 영화소에서 약간 집사 캐릭터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원장 나오면 굉장히 어둠의 형체가 없이 눈만 빛나는. 보통 크지 않은 학원들의 경우에는 친인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직업 가지기 애매한 사람 혹은 무능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곤 합니다. 다시는 발들일 일 없는 업계라고 생각해서 그런가요? 제가 정말 막푸네요. 여튼. 모든 부원장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난 친인척이란 말이라면서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유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정리라고. 질문지는 여러 쪽이었는데 제가 앞쪽만 봤을 때 그랬고요. 다른 질문에는 학원으로부터 내 능력에 비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손의상식으로 답변해야 되나요? 원장을 XX에 팬다. 그게 손의상식인가요? 네. 말끝마다 그런 소리라고 다니죠. 그건 부당하게 대우할 거라는 예고겠죠? 그렇죠. 뒷장에는 어떤 질문들이 적혀 있을지. 그 질문지 가져오려고 했는데 부원장이 시강지랑 함께 회수해 가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라도 신고하고 싶은데 강사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서 그것도 못하겠네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2월 29일 공개방송 벼르고 있었는데 취소되어서 슬퍼요. 서울이고 학기 시작 전이라 갈 수 있었는데. 다음에 보건이 권전한 날 뵙기를 기약합니다. 모두들 면역력 풀충전해서 지내시길.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강사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서 못하니까 계속 그것을 쓰고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이런 업체들이 좋아하는 이유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특수고용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예를 들면 가구나 가전대협 혹은 방문판매협. 제일 대표적인 게 학원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상 고용했는데 법이 그렇다 보니까 좀 막대하죠. 그러게요. 한국 포털은 존댓말 쓰네요.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원래 면접 해님 장르를 잘 안 다루는데. 그러게요. 눈빛이 싸가지 없다 이런 거. 간만에 재밌어서 다뤄봤어요. 굳이 좋은 말을 해주자면 남자친구 괄호월 로자친구라고 쓰면서 모든 송소수자를 배려했어요. 게다가 이 삭선 표시를 하면 무성애자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유영현 씨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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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E.R.A.